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캘린더의 Set Halliday REF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데이터 리스트의 특정 컬럼에 지정된 날짜들을 휴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파라미터로 참조할 데이터 리스트의 컬럼 아이디를 데이터, 콜론 기호 뒤에 명시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캘린더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달력 상단의 화살표나 셀렉트 박스를 사용하여 연도와 달을 선택한 후 날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캘린더 아래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고, 이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데이터 리스트 1의 컬럼 1 칼럼에 지정된 데이터를 휴일로 설정하는 코드입니다. 아웃라인 뷰의 헤드 탭에서 데이터 리스트 1을 클릭하고 컬럼 1 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. 브라우저에서 하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리스트에 지정된 날짜들이 휴일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아웃라인 뷰의 헤드 탭에서 데이터 리스트 1을 클릭한 후 열을 추가하여 아스테리크 0309를 입력하겠습니다. 매년 3월 9일을 휴일로 설정하기 위함입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하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된 날짜와 함께 모든 연도의 3월 9일이 휴일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